아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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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의 세이한테 이런 별풍선을 큰 걸 받아버리네 야자타임 좋다 예? 야자타임 좋다구요? 아! 그래 그래, 방송을 그렇게 띄엄띄엄하면은 시청자가 누가 보겠어 어? 그냥 BJ 때려치자 어! 아! 야! 아니! 야! 야! 아! 극진이 아니구요 여러분들 아이! 그게 맞는 말이지 BJ는 원래 방송을 자꾸자꾸 자처도 해야되요 어! 아! 아! 영담이니까 대표님! 대표님 죄송합니다! 그거 뭐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명절 풍요롭게! 아! 풍요롭게! 명절 진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나 매일 하고싶은데 우리 임원들이 목히게 한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글자팬 여러분들도 사랑한답니다! 여러분들! 하트 한번 가자! 아! 하트 한번 알려주세요! 호호호호호호! 지려버리네! 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야! 렉거리는거 실화냐 이거? 어! 렉거리는거 실화야? 너무 렉거리는데 야! 렉거리잖아 이거 튕길거 같아! 내 컴퓨터! 그만! 여러분이 그만! 어! 됐어! 됐어! 그만! 테이프 붙다가 이거 앞에 밑창까지 딱 뜯어버렸다 야! 와! 어떡하냐 이거? 오! 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발렌타임 초콜릿으로 ASM을 해볼게요! 통소 respawnов asm.. And that's it! 아멘